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번째 과목 세계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거에요 자 준비해놨구요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전토판 히타이트왕 하투실리스 3세가 신왕국시대 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하투실리스 3세가 히타이트 하투실리스 3세가 이집트 람세스 2세와 체결한 평화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오래된 평화조약이래요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어요 이스탄불 티르케에 있죠 그래서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복지품은 유엔본부에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가문명 이집트 문명을 보면 되죠 그래서 3번 태양역과 십진법 네 이집트 얘기에요 자 그리고 2번 가 왕주에서 있었다는 사실 사유가 무공연의 우물에서 안안공이 황제가 되리라는 분명이 적혀있는 흰색 돌이 발견되었다고 상주했다 제왕이 되면 삼위의 하늘이 왕이 계시죠 황후 왕씨의 아버지였는데 태후가 천하에 미혹하는 것이 따를 수 없다 하고 반대했는데 제상 왕순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막으려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안안공이 황제지기에서 세왕제를 개창했다 오래지 않아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고 가가 재건되어 러의왕을 도우부로 장기간 이어졌다 황후 왕씨의 아버지 왕망이겠죠 왕망의 신 신이 이제 안안공 왕망이 황제지기에서 세왕제를 개창했지만 붕괴되고 결국 낙양을 도우부로 한왕조가 다시 재건이 되죠 후안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후안시대 때 최윤이 지지수를 만들어요 105년인가? 자 3번 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쇼군이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된 후 가의 권위는 점차 실추됐다 대규모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타이미어에 대한 통제도 약화됐다 호소카와 가스모토와 야마나 모치토요의 대립이 고조됐고 대란이 발발했다 교토 경도죠 주요 전당장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타이미어들을 패권에 다툰 상황이 한세기 가량 이어졌다 3번의 정답 3번이죠 가만무역 전개라고 하구요 그리고 4번 밑줄친 그 찰스 1세를 참수한 것밖에 없어요 청교도혁명이죠 찰스 2세 시기에 권리청원이 제출됐지만 씹혔죠 그래서 청교도혁명이 일어난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의 정답은 2번 그리고 찰스 1세가 죽은 다음에 크로말리 호국경에 취임을 한거죠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칼리프 우마르는 야르모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를 보냈다 가는 까리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했으나 패전됐다 코끼리 부대 그 당시엔 전차죠 2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수도인 끝에 10분이 함락됐으며 샤샤 아즈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했으나 암살당했다 자 비잔티움 동맹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슬람 칼리프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보네요 자 이 시대 사산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 사산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가 있고 카자르 왕조가 있어요 두 번째 사산왕조가 이때 망해요 가왕조 사산조 페르시아 국교는 조라하스터죠 조라하스터가 국교예요 자 넘어가고 6번 역사 속의 수도탐구 이곳의 도성구조는 전통적인 수도의 구획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북쪽의 평지에 위치하던 이전의 형태와 달리 이례적으로 남쪽의 산 아래에 자리했다 이는 여진족에게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처지에서 외적 방어에 유리한 수도를 조성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종은 지리적 협소함과 불편함 등을 제기하는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수도를 뒀다 어느 나라 고종이지? 협소함과 불편함을 제기하는 사대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대부하면 속나라인데 남쪽의 산 아래에 궁성을 만들었어요 자 6번 정답은 2번 해외무역 거점이었다고 해요 해외무역 거점이면 북성은 아닌데? 해외무역의 거점 거의 뭐 항구도시의 수도로든 그런 나라 같아요 일단은 여진족에게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이주 그러니까 북송이 망하고 남송 남송시대였던 것 같아요 여진족에게 수도를 뺏겼다는 것은 남송시대인데 남송이 진짜 그 수도를 그렇게 뭐 큰데 따 못 세워 그렇다고 하고요 7번 갈릴리우스 관용령 로마 황제인 갈릴리우스 로마의 그 사분통지제 때 부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로 승격이 돼요 그 두 황제가 퇴위를 하거든 디오클레티아노스랑 막시미아노스가 퇴위를 해요 자 법교가 모두의 관세를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일 때도 노력해왔다 자기 조상의 종교를 저버린 그리스도교들도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디오클레티아노스의 칭령이 선포된 이후 그리스도교들 중 외부는 두려움을 골복했고 외부는 위험을 감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교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왔듯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다했다 2년 후 서방왕제 가와 동방왕제 리키니우스는 그리스도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자료를 인정하는 밀라노 칭령을 내리죠 콘스탄티누스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나중에 리키니우스를 제압을 하고 아예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누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트리키의 이스탄불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 갈게요 가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민충사보탑송의 탁본이다 민충사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여진 사원 수나라 같은데 이곳에 보탑이 새겨져 있던 민충사보탑송에는 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이 황제에게 통한 후 조정에 충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나라 시대 때 사원이고 그러면 사사명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이죠 그 당나라의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왼쪽에 긁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사명은 다시 당나라의 배반을 꿇고 최후로 맞이했다 안녹산의 난 때 잠깐 투항했다가 다시 사사명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일단 당나라가 돌골 세력을 제압을 하죠 당나라가 돌골이랑 굉장히 짜증나는 관계를 유지해요 수나라가 돌골을 한번 외교관계를 맺어요 결혼동맹으로 그런데 결국 고구려랑 전쟁을 할 때 돌골을 좀 굴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서련타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안시종 전투 때 당나라가 철수를 했는데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레를 공격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돌골이에요 그렇다고요 9번 이슬람역 588년 샤반월 22일 술탄의 사자단이 평화협정에 체결하기에 잉글랜드 왕이 처수를 방문했다 자 이슬람역 588년이면 서기 588년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이 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도망가서 메디나로 간 그 시점이 해지라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슬람역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588년에 서있다면 십자군 전쟁 시대에요 그리고 잉글랜드 왕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잉글랜드 왕이 그때 리처드 1세 사자왕이라고 불리던 리처드 1세에요 모든 프랑크인 지휘관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했다 협정을 체결했고 예루살렘 술래길이 열섬을 공포했다 여기서 말하는 술탄은 살라딘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협정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 군대가 지쳐서 프랑크인들과 벌여온 싸움을 계속한 것에 불복하려는 조짐이 있었기에 전략상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그 정답은 5번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모욕과 상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 베네치아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나중에 조작해가지고 그 십자군 원래 지중해를 건너려던 것을 중간에 길을 돌려서 콘스탄틴 동포리스로 가버려요 10번 이 왕조에 대한 설명 동진의 구법승 법현은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밝게 됐다 무료 요양소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빈민구제 활동을 펼쳤다 불교 성지를 순례했대요 인도 갔대 실론을 거쳐 무역선을 타고 기고 있겠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쪽 융위로가 갔다가 수로로 돌아간다 인도가 이때 국타 왕조가 있었죠 근데 에부탈의 침략으로 세력이 약화가 되지 자 11번 로마 트레이아누스는 페르시아마에 도착했다 인도를 향해 추락하는 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까지 지지칠 수 얼마나 행운하인가 알렉산드로 쓰죠 나도 젊었더라면 분명 인도에 갔을 텐데 그는 자신이 가보다 더 멀리까지 원장하는 거라고 선언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알렉삼이었다 그가 정복했던 영토도 제대로 보존될 수 없었지만 말이다 트라이아누스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수스 전투생이라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지 12번 기억시기 볼 수 있는 모습 파리 임시정부 선거권부요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했대요 이 두 번째 공화정이 그 뭐냐 프랑스 그 2월 혁명 여러 신문도 여성 선거권에 침묵했다 침묵의 공포 그래서 여성 선거권 그래서 12 그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선출된 사람이 사실 나폴레옹 3세지 기억시기 메테르니 18년동안 빈체지면 정답 1번이죠 다른거 없네 13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러시아 등 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자연지리상으로는 아시아인데 인문지리상으로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그 유럽으로 가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연합창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여 당과 같이 선언한다 핵무기에 대한 이론적인 관리 지속 연합협원국의 동의 아래 본연합 동일국가연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13번 5번 맞아 고르바초프 시대 이후 동일국가연합 14번 이브할둔의 주요행적 10대 흑사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었대요 어떡해 티니에서 여기 티니스 옛날 카르타고죠 30대 카스티아 양국 망국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나스로 왕조의 외교사절로 파결됨 카스티아 왕국 스페인이죠 40대 역사 서설을 저설하고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의 역사를 정리하여 50대 맘루크 왕조 술탄 바르쿠크의 신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활동 이집트에 진출했고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이끌고 오자 맘루크 왕조 술탄의 사주단으로서 협상을 정리하여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이끌고 왔다면 이거 가는 티무른데 티무르 제국인데 정답 1번 몽골 제국에 재건을 내세우는 티무르 제국이 있었지 이 징기스칸이랑 티무르의 후예가 무골 제국이에요 15번 가하나 국가에 대한 설명 미술로 보는 세계 4 칼레 인근 그라블린에서 벌어진 전투 교황과 왕실의 깃발에 대한 가함대 일부가 나함대의 기습 공격을 침몰하고 있다 가해 가톨릭 강요정책이 저항했던 네덜란드가 나와 연합합대로 형성했다 가는 스페인이고요 네덜란드가 나 영국이랑 연합합대로 형성해요 엘리자베스 1세고 가는 펠리페 2세 무적함대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죠 가는 스페인 나는 잉글랜드 그래서 가 피사로를 앞세워 식민지를 개척했다 인카몰명 파괴됐죠 피사로에 의해서 지금의 페루인 인카몰명을 멸망시키죠 정답 1번이에요 바스쿠다가마는 포르투갈이고요 오스트리아로부터 확보했다 이건 영국과는 관계없어요 프로이전이에요 프랑스 지원아의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한 거 프랑스 지원아 이거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폴란드 분할 점령한 거는 러시아 프로이센 16번 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식민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벨기에는 콩고 지역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 근데 가가 차지하고 있던 동아프리카의 루안다, 우룬디,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크 북부의 리케오가 삼각지대 등이 벨기에 영국 땅에 넘겨지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다 영국과 아프리카 집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과정에서 누락됐던 고려를 확보하게 된 영국은 아프리카의 남북을 관동하는 철도를 완성했다 그 남북 종단으로 영국이 먹었고 그 다음에 동서 횡단으로 프랑스가 먹어요 그래서 이 가가 원래 프랑스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나? 어 어쨌든 그래서 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재정이 무너진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 독일이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제국이 해체가 되죠 오스만 제국도 해체가 되고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육과점을 만든 건 포르투갈이고 16번 정답은 이거 1번이래요 프랑스는 아닌가 보네 중앙아프리카지요 어쨌든 프랑스는 동서로 먹었거든요 이탈리아를 우리 품으로 리소르지멘토 이탈리아 통일 그 사르데냐 왕국의 그 가리발디 장군 있죠 그 사르데냐 왕국 오히려 거기가 섬란한 대통일을 해요 자유를 재현하고 회복해 나간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자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좀 먼저 항복해요 이 기억 시기 지난 2년 동안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 겪었던 소련의 희생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있었던 시기인데 3번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이때 쳐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은 조금 앞시기예요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병한 거는 이건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병한 시기 있었던 그 시기를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 자 그리고 18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미국 영국 가는 서베를린과 서부지역 사이의 교통통신에 제한한 우리 나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 공급을 가로망정 황의합니다 가는 프랑스죠 그리고 나가 소련인가 동베를린은 동베를린이랑 동독은 소련이거든요 음 그래서 서베를린이 한때 봉쇄가 됐던 적이 있어요 18번 정답은 2번 프랑스 프랑블럭 음 자 그리고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 영국 장교의 주요 행적을 시간순으로 보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외교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크림전쟁에 간대 세바스토폴 전투 중에 한쪽 눈에 부상을 입었대요 궁예가 됐네 어 궁예가 됐네요 세포의 항쟁 발생 직후 인도로 파견되어 2년간 진압에 전국을 세워진 것 그리고 에로우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전쟁이 진행 중인 중국의 파견 명령을 받음 2번 사람은 영국이네요 어 그러니까 영국 장교의 주요 행적이래요 3번 3번 중국이네요 예 일단 보류 4번 내전 중인 미국에서 남부지지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하며 남부연합군 사령관을 만남 로버트 리였죠 남부연합군 사령관이 그리고 북부연합군 사령관이 율리시스 그렌트 전 미국 대통령이었죠 율리시스 그렌트 대통령 남북전쟁 끝나고 대통령 됐어 그 사람은 이집트에서 그 아라비파시아의 항쟁을 진압한 후 마흐디 운동이 일어난 수단으로 파견 명령을 받음 역시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야 진짜 아주 그냥 영국 장교가 지구 전역으로 파견을 다니네요 저 당시 영국 군인은 절했어요 영국이 절했기 때문에 영국 19번 정답은 그래서 일시된 5번이에요 프랑스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베이징 조약 왜냐면 영국이 중국을 그렇게 통째로 다 식민지처럼 먹진 않았어요 영국이 개입했을 때는 제1차 편전쟁 제2차 편전쟁 뿐이에요 20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음 가가 흑해와 발티에 주둔 중인 주력함대를 동아시아의 전장을 추진시킨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가의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이 이함대가 수혜중은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규초가 주목된다 러시아겠지? 음 흑해랑 발티에 면 가와 전쟁 중인 나로 보내는 군수 물자를 선정하나 분주하나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느끼나 타이완으로 출발하게 된 우리의 아르테미시아호에도 쌀을 비롯한 화물이 가득 실리고 있다 타이완은 10년 전쯤에 나의 지배에 들어간 곳이다 대만 대만이 아마 일본한테 벗겼던 대죠? 러시아와 일본 그러면 상국간섭이네요 좀 이건 문제가 좀 어렵다 대만이 10년 전쯤에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 일본 그래서 대만을 일본이 먹었었는데 이때 요동도 먹으려고 했다가 요동은 반환을 해요 삼국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 시대가 있죠 그래서 세계사는 조금 한국사 동아시아사보다 조금 내가 얘기를 좀 덜 하겠는데 얘기를 덜 한 이유는요 내가 방금 화장실을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지금 내가 야식을 준비를 해놔서 좀 야식을 좀 먹기 위해서 네 그걸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이번 수능이 일단 한국사는 그럭저럭 풀 만했는데 세계사가 조금 어려워졌네 동아시아사는 내가 그냥 어렵고 싶고를 판별을 안해요 내가 학교 다녔을 땐 동아시아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야식을 먹은 다음에 또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수능 역사 3종 문제 한번 훑어보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